저는 비옥은이라고 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양대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02% 코스닥이 2.13% 상승 마감했네요. 먼저 코스피부터 종합지수를 보면 조금 지우고요. 이게 주봉인데요. 생명선 1에서 지금 뛰고 있네요. 그렇죠.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자리고요. 생명선 2가 여기 있고요. 이 두 개의 생명선 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코스피 역시나 생명선 1에서 좀 바닥 찍고 좀 강하게 뛰고 있죠. 당분간은 이 두 개의 생명선 상에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피고요. 코스닥을 보면 바닥권 추세는 어느 정도 라인을 맞춰 놓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바닥 라인 추세 주봉상 꼭지점들 네. 이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생명기술이 오늘 3.93% 반등 주면서 장을 리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주봉상 모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역시 바닥을 좀 높여 있는 상태고요. 자. 어. 생명선 저기 파란 라인 저기 있는데요. 3,100, 3,200 근처인데 거기까지 한번 강하게 한번 들어 줄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그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빨간 꽃이 피었습니다. 네. 시뻘겄습니다. 네. 이런 날도 사실 뭐 거의 드문데요. 어. 글쎄요. 어. 갑작스럽게 좀 다강스럽긴 합니다만 예.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헬릭스 미스 7.16% 상승 마감이고요. 98,800원. 네. 역시 저로의 매수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봉상 생명선 올라타고 있고요. 자. 주봉상 네. 역시 하단 채널로 올라타고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요. 강하게 위로 뭐 예. 어. 강하게 생명선 2까지 주봉상 13만원 4천원 3천원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예. 상승이 일단 나와도 되지 않나 싶네요. 나올 것 같은데요. 헬릭스 미스. 저점에 누군가는 좀 신나게 담을 텐데요. 자. 외국인은 아직 안 담나요? 예. 외국인 뭐 슬금슬금 담네요. 그렇죠. 자. 다음에 제넥신 3.50. 예. SK바이올랜드가 2현상입니다. 자. 예. SK바이올랜드 쪽. SK쪽에서 지금 네. 대기업 집단에서 어. 그 비상장 법인이죠. SK 100% 자아 회사인 SK바이오팜이라는 곳이 있더구만요. 자. 코스피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물경. 그 상장 규모. IPO 규모가 5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그건 그네들 주장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만에 대역급 IPO가 지금 SK바이오팜에서 미국의 뇌전증 치료제 제품 승인을 등에 업고. 예. 바이오 시장을 변인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예. 같은 바이오 섹터 쪽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SK바이오랜드가 SK바이오팜의 지분은 없으나. SK그룹 내에서 이미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부각되면서. 이틀 연속 짱대 양봉으로 엄청난 거래량 동반하면서. 예. 이 현상 시연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현상입니다. 자. SK바이오랜드는 금요일날 제가 찍어 드렸고요. 자리가 좋았다. 그렇죠. 생명선 2가 월봉상 나왔고. 두 번째 생명선 2 반등 이후로 호재가 터지면서. 예. 4만원까지는 한번 보러 가겠네요. 그렇죠. 자기 최고가 라인인데요. 자. 지금 25,800원. 그림 좋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비호군이 헬릭스미스. 그러니까 과거의 바이로매드 제넥신 다음으로. 예.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예. 그. 조하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알테오젠 차트가 좋습니다. 49,700원. 장중에 51100원까지 찍어서 5만원대를 맛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탄력이고 좋은 모습이네요. 주봉상 역시 생명선 2를 이렇게 정확하게 밟고 뛰는 자리가 너무 좋았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라인에 자기 상장 고점 라인이 있습니다. 자. 주봉 좋았고요. 주봉으로 뭔가 캐치가 됐고. 월봉. 예. 이런 그림입니다. 상단 채널이 왔기 때문에 조금 과열 고강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전 직전 자격 고점 구간이면서 상단 채널 구간인데요. 네. 조금 과도하게 올라왔긴 했습니다. 예. 그러나 내려간 것 이상으로 지금 상승을 한 알테오젠. 역시 호재가 줄이어서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죠. 알테오젠. 에러가 하나 터져줘야 되는데요. 자. 올해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비워놓은 바스켓을 슬금슬금 다시 채우고 있고요. 좋습니다. 알테오젠. 예. 6,877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종목들 한번 쭉 보십시오. 네. 레고캠 5.3% 예. 여전히 생명선 타고 있고 좋습니다. 예. 삼성바이오. 한울. 자. 매지우니 8.27% 돌리면서 상단 채널을 딛고 있는 모습인데요. 월복입니다. 자. 여기서 그 하락이 멈추나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돌린다 그러면 예. 예. 전고점 뛰어넘는 20만원대 안착을 위한 시도가 한 번 더 불을 뿜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매지우니 어떻게 되갑니까? 자. 매지우니 상단 채널 지금 밟고 있는데요. 자. 저 상단 채널에서 밟고 돌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예. 15만원대 추가 매수 차에 관점이 되는 것인데요. 좋은데요. 일단은요. 전고점 라인도 밟고 있고 그리고 전고점 라인 위에서 형성되고 있는 15만원대 상단 채널을 밟고 있습니다. 자. 과연 매지우니 20만원대 안착하느냐 구겨진 코스닥의 바이오 섹터의 체면을 살려주느냐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필룩스. 네. 생명선 2 반등 이후에 여전히 좋은 모습 예. 만원대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닷건 형성했던 종목들 역시 ABL바이오, TNR바이오펩, 제노레이, LNC바이오까지 예. 바닥 찍은 모습이 확연하고요. SD큐브는 주봉상 계속해서 생명선 2 밟고 있는데 자. 여기가 저점인가요? 네. 그래 보입니다. 월봉상도 그렇고요. 자. 녹십자셀 42450원. 좋은 모습입니다. 자. 생명선 2개를 돌파해서 올라온 다음에 다음 수수는 뭐냐. 밟아야 된다. 예. 밟으려고 하네요. 예. 확대해서 볼까요? 절묘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세요. 그렇죠. 자. 두 개의 생명선이 키스를 하고 있고요. 두 개의 생명선을 골든넨 종가선이 거기 위에서 이제 뛰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녹십자셀 기대됩니다. 예. 기회가 왔다. 이게 뭐 이 주가로서 해당 기업의 주가로서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솔루션 바닥 찍었고요. 자. 마크로젠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메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모처럼 오늘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시뻘겋게 평균 한 5%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이 바이오 쪽에 좀 끌어주면서 자. 호재가 여러분 불꽃놀이 보셨나요? 불꽃놀이 불꽃놀이 자. 글쎄요. 그것도 연발로 터지죠. 자. 이제 12월로 접어드는데 과연 대한민국 바이오텍 임상 2상 3상 들어가 있는 바이프라인들이 수십여 개 되는데요. 이전에 오는 때보다도 많아요. 물론 그동안에 좀 부정적인 뉴스와 함께 임상이 엎어진 그 케이스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아직 절망하기엔 이르다. 그렇죠. 원래 신약이라는 거는 그렇게 실패 속에서 꽃이 피는 겁니다. 그렇죠. 너도 나도 다 성공하면 신약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한국이 가야할 길이 뭐냐. 기술이죠. 그렇죠. 테크인데 IT와 BT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K-POP과 K-드라마, K로 시작되는 한국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문화상품 자체가 있겠죠.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많은 견제와 추격을 받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나 카피가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카피가 불가능하다. 바이오텍이죠. 그렇죠. 복제가 허용이 돼, 가짜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평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이 특히 중국 쪽에서 지금 많은 추격을 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LCD 쪽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중국 업체들한테 잠식이 당해서 시장을 거의 다 뺏기다시피 했죠. 중국의 10.5세대 대규모 물량 투입으로 인해서 한국의 삼성 엘지 같은 거대한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이미 LCD 시장은 철수를 한 지 오랜 데 최근에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한국의 기업들이 독가점 형태로 가지고 있는 올레드 패널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쪽으로 또 들어와서 시장을 흐리려고 합니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규모의 경제죠. 그렇죠. 중국 기업의 행보는 언제나 자국 기업 우선주의 중국의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지원받으면서 물량 공세로 한국의 이러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목을 조는 거죠. 아마 올레드 쪽도 지금은 LG가 TV 쪽 패널은 거의 독가점이고요. 모바일 쪽은 삼성이 꽉 잡고 있습니다만 2, 3년 안쪽으로 바짝 추격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긴 한데요. LCD 쪽에서 대기업 집단에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지금 국내 1, 2, 3차 협력 업체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원총에서 물량이 줄어드는데 원총도 지금 인원이 감축되는데 1, 2, 3차 협력 업체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간당간당합니다. 지금요. 이 난국을 잘 타기를 해야 될 텐데 정부가 조금 아쉽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술, 특히 하이테크 쪽은 삐끗 3개월, 6개월 한 수 잘못 들면 그냥 따로 잡혀요. 손해가 엄청납니다. 조단위로 손실이 나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LG 삼성 같은 대기업 집단들이 약간 좀 중국 업체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격을 당했죠. 자, 이제 남은 거는 뭐냐? 새로운 기술을 개척해야 되고 바이오텍,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핀테크, 인공지능, 인공지능, AI 쪽도 중국이 이미 거의 다 파일을 가져간 상황이고요. 자, 남은 거라도 잘 지켜야 될 텐데 과연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헬스 쪽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호재들이 실제 표출이 될지 한번 두근반 세근반 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 여전히 좋고요. 구길제지 여전히 검정색으로 종가선이 월봉입니다.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하죠? 시대의 주식이 돼가고 있는 구길제지 200배, 300배 터지나요? 저점 대비 8,000원 가면 100배인데요. 그렇죠? 저점 대비 이미 8,000원 한번 찍었습니다. 200배, 300배 가느냐? 그런 게임인데요. 구길제지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전개차 쪽은 어제 한번 찍어 드렸고요. 그쪽도 오늘 대다수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조금 1%대 상승을 했습니다만 시장을 확실하게 가져와야 될 텐데요. 그래서 비교율을 계속 유지해야 될 텐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이 기회죠. 그렇죠? 그동안의 물량 공세,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중국 내부의 산업계에 뭐가 오나요? 혹한기가 왔습니다. 이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한국의 업체들이 놓치지 말고 다시 시장을 가져와야 될 텐데요. 파일을요. 점유율을. 과연 어느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낼지 잘 종가선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KMW 많이 내려와 있고요. 네, LB 세미콘 이런 것도 많이 내려와 있고요. 테스나도 그렇고요. 동훈아나텍 좋고요. 슈프리마, 램테크놀로지까지 쌍으로 묶어 놔봤습니다. 아나페스까지죠. 이렇게 네 종목이요. 차트 비슷해서요. 월봉으로. 고가주 섹터 쪽도 대다수 시뻘겄네요. 대다수 종목이 다 상승해 있습니다. 삼성 SDS 20만 2천원. 배터리 삼성 SDI 좋고요. 아모리퍼시픽 생명선 띄고 있었죠. 아무래도 여러 차례 찍어드렸고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8만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라온피플 세경하이테크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경하이테크 라온피플 신규 상장주인데 아주 좋은 모습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링크제네시스 생명선 다시 터치하고 있고요. 매수자리 같습니다. 그렇죠? 주봉상 생명선 2입니다. 네이버 17만 4천원. 네이버 각도가 예술이네요. 이 무거운 주식이 이 각도가 도대체 몇 도입니까? 주봉상. 엄청난데요. 60도 이상이네요. 그랬죠? 이 각도가 거의 60도 이상. 네이버가 글로벌한 핀테크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네이버. 더 이상 우리가 늘상 봐왔던 네이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는 탈아시아급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격하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네이버 제 주주는 아닌데요. 이거 2만 5천원, 3만원, 5만원에 못 샀어요. 그때는 너무 어리석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봤죠? 저는요. 왜냐하면 상장하는 것을 그때부터 지켜봤어요. 네이버를. 못 잡았죠? 예,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선 2가 여기 나오고요. 여기 나왔죠? 그렇죠. 여기 적어놨네요. 그리고 가장 근접했던 자리. 하단 채널 찍었던 11만 2천원대인데 2019년 5월입니다. 예, 거기가 하단 채널부의 마지막 맥점이었던 듯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10만원대와 20만원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거대한 역동적인 패턴인데 이 물량을 누군가는 털어 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15만원, 14만원, 15만원대. 넉넉잡고 14만 5천원 정도에서 평균가. 누가 이렇게 물량을 거대하게 가져갔을까요? 네이버를요. 그리고 이런 패턴이 향후 주가가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될까요? 과연 17만원, 18만원 상단 채널을 뛰어넘고 20만원, 30만원 향해서 가는 건가요? 네이버. 네이버의 향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기관이 지금 물량을 다 받아가고 있네요. 이야, 저기 이 높은 자리에서 저런 엄청난 진폭이 지금 수년째 벌어지고 있는데 네이버요. 자, 놀랍습니다. 역시 네이버네요. 그렇죠. 네,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IB투자. 예, 생명선 맞고 떨어졌다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올라 붙고 자기 상장 고점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경정적으로, 결과적으로 자기 상장 고점 지금 1,300원 라인인데 그 라인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뭐 돌파할 것 같네요. 예, 이렇게 돌파하면 그렇죠. 최고가 1,500원 도전 가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인도가 물량을 지금 뭐 크게 크게 아주 뭐 예, 아주 뭐 저가의 주소답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렇게 뭐 대다수 종목들이 시뻘그니까 뭐 기분 좋습니다. 예, 뭐 비는 지금 주석주석 계속 뭐 하루종일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뭐 좀 오다, 만다 그랬는데 비가 저녁, 늦은 저녁까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또 빗나갔습니다. 네, 에스넷도 지금 뭐 매수자일이 다시 오는 것 같고요. 예, 오픈베이스 코스모 화학. 아 예, 이건 좀 많이 무너졌네요. 코스모 화학은요. 네, 이렇게 오늘 월요일 전국화전 영상 마무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종목이 다 올랐는데 뭐 예, 포트에 담아두신 종목들 같이 편승해서 예, 그렇죠. 예, 오늘은 뭐 다 기분 좋으시겠죠. 자, 이 추세가 쭉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지금 그 한국의 그 밸류에이션이라 그러나요. 이 그 평가 자체가 코스피든 코스타기든 뭐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시총에서 대만의 TSMC한테 밀렸대요. 맞나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는 뭐 삼성전자 주주도 아닌데 그 얘기를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개미 투자자로서 대한민국 주식판에 들어와 있는 개인 투자자로서 아니, 어떻게 그 일개, 뭡니까? 파운드리 업체한테 TSMC는 파운드리만 하잖아요. 하나만. 그렇죠? 일개 파운드리 업체한테 종합, 뭐예요? 반도체 업체, 가전 업체인 아이비라 그러나요? 삼성전자가 시총에서 밀립니까? 아이 참,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주식들이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이에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입니까? 물론 제가 삼성을 서포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서도 브랜드 파워가요.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의 그렇죠.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런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요? 구글 뭐 그렇죠? 애플하고 거의 뭐 브랜드 인지도에서 나란히 서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런 기업이 어떻게 시총에서 일개 파운드리에 TSMC한테 그렇게 밀립니까? 걔네들은 그거 하나만 하는데.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이 엄청나잖아요. 그렇다고 뭐 죽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저평가 받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한국의 기업에 주식을 사야 된다. 지금 너무 저평가 돼 있다. 한국 기업에 눈독을 들일 만하다. 너무 저평가 받고 있다 보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그겁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시총 비교. 이 존심 상하는 상황이 빨리 좀 역전이 돼서 적어도 TSMC보다는 삼성전자 주가가 시총이 2배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닐까요? 물론 제가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닌데 그게 맞지 싶어요. 언젠간 그런 날 오겠죠. 그렇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주식을 팔 때가 아니고 누군가는 계속 사야 되는 자리겠죠.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 가운데 굉장히 저평가 돼 있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종목이 많아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는 늘상 뭐 이름 자체가 너무 좀 이렇게 올던 이미지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 봐왔다 보니까 그 놈이 그 놈 같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다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한국의 기업들이요. 그리고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좀 빨리 제거가 돼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뭐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청념도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투명성 점점 좋아지리라고 한번 낙관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계속 상승, 꾸준히 상승해 줬으면 좋겠네요. 연말까지요. 지금까지 뷰어근이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뷰어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